안녕하세요. 어렸을 22살 피그리미로 가득 찬 저칭 활력소 정원철입니다. 평소에 주변에서 엉뚱하고 허당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. 네, 이렇게 춤출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지해지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프로듀스 원원을 통해 여러분들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 특히 제 반전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꼭꼭 뽑아주세요. 꼭꼭꼭꼭꼭꼭꼭 꼭이에요. 네, 지금까지 HF 뮤직컴퍼니 연습생 정원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